Q. 광양의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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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의 브이로그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2박 3일로 가는 거라서 되게 간소하게 짐을 쌌습니다 그냥 캐리어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Q. 광양의 브이로그 자 갈 준비 됐나? Q. 광양의 브이로그 녹화하는 거 없나? Q. 광양의 브이로그 지갑 핸드폰의 미쓰린 Q. 광양의 브이로그 Q. 광양의 브이로그 아 근데 덥다 아 괜히 두꺼운 총각이 받나? 아 좀 더운데 아 몰라 일단 Q. 광양의 브이로그 Q. 광양의 브이로그 아 가야돼 Q. 광양의 브이로그 지금 비행기 타서 기내식이 왔어요 Q. 광양의 브이로그 지금 비행기 타서 기내식이 왔어요 Q. 광양의 브이로그 좀 더욱 지금 잠깐 쫓게 해버리자 3 1 2 3 2 2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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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9 9 10 9 10 10 여러분 어제 거울 아니 어제 여러분들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정신없이 와가지고 아 어제 도이로그 차라고 못했다 미안해 그래서 오늘도 완전 푹 자고 일어나서 지금 바로 준비하고 늦게 일어나서 바로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오전 1시에 우리 멜로디 분들 공연장 앞에 대기하시는데 이렇게 모여서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대요 촬영 현장 현장 스태프분이 찍어주셨어요 대박이죠 빨리 빨리 가서 공연하고 싶다 우리 멜로디 만나서 진짜 오늘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고 오겠습니다 비투비의 대기실을 공개합니다 빠라빠빠빠 아침부터 커피를 찾는 우리 아이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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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아신부터 사고를 친 창섭이 이거 뭐야? 왜왜? 현식이는 흥분을 했다 아, 이것도 그 우리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민혁이는 둘의 친구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음악을 듣는다 무슨 창... 카메라 소리가 뭐야? 내 잠시 갈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우리까지 우리까지 넌 부를게 눈 뜨고 자고 있는 민혁이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이면 식구 하프만은 은광이 형 공연전에 지쳐있는 우리들 은광이 형 목걸이로 웃겨줘 눈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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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식이가 울지 않았다 실패 하나, 둘, 셋 불ή가 둘 일 컴퓨 ek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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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nel! 메이컵 지우는 영상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메이크업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라인도 있죠 그래서 메이크업 지우는 영상 광량이의 세수 타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눈부터 지워야 돼 보이나 내가?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보내주셨어요 방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머리를 묻힌 솜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편하게 녹여 녹여 살짝 됐다가 오늘은 화장을 조금 힘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잘 안 보이네 눈은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그쵸? 자 이제 화장해 줘야지 아 클렌징 티슈를 주셨구나 원래는 저는 보통 클렌징 오일을 씁니다 굉장히 오일을 선호하고 클렌징 티슈는 살짝 거의 안 써요 사실 저는 근데 오늘은 제가 클렌징 오일을 두고 왔습니다 두고 왔기 때문에 챙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티슈로 한번 지우고 이제 클렌징 폼으로 한번 더 지우고 최대한 피부 상처 안 나게 반쪽만 지워야겠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은데? 그쵸? 이쪽이 지운 거고 아 근데 여기 어드름 지우니까 보이네 살짝 났거든요 이쪽이 안 지운 거 이쪽이 이쪽이 지운 거 이제 이게 클렌징 티슈로 한번 닦은 거의 거의 민낯 다되긴 하다 아 이제 나이 좀 먹었네 삼삼 자 이제 바지를 넣고 아 근데 나 어차피 샤워할 건데 원래는 이제 샤워하면서 흐름 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아 여러분들은 샤워하고 오면 안 돼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펴. 가슴 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뽀송뽀송하죠? 로전도 바르고 왔어요. 오, 근육이 좀 보이는데? 너무 야하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잠옷이야, 이거. 자. 아, 이제 저는 맥주를 한 잔 하러 갑니다. 저기, 창섭이와 현식이와 간단하게 그냥 맥주 한 잔 하고 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그리고 뭐 내일 일단 공연 오늘 끝나고 내일 밤 비행기예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근데 뭐 어딘 나가지 못하고 호텔 안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또, 시간나면 놀러 올게요. 아무튼 광량이의 우당탕탕 메이크업 지우기 끝! 잘자. 나는 맥주 한 잔 하러 간다. 중요한 건 사실 맥주 한 잔보다 너무 배고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 맛있게 먹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굶지 말고 잘자. 은광아! 은광아, 오늘도 수고했다! 잔onde 다음 반 있어서 yse, wl ‫ 이질 남잏 잠시 February ỏ 해왹 잠시 잠시 nest き